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컴, 한홍정석입니다. 오늘 섹션 10, 2급은 섹션 9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가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의 구성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드웨어는 인간의 육체,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정신, 두뇌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이용할 때, 하드웨어적인 자원 혼자서만 모을 때는 게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처리 절차, 거기에 관한 기술, 각종 문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 그게 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념보다는 조금 더 상의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구분 없이 사용을 하죠. 실질적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거. 대표적인 건 운영체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 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세대별 구분할 때, 1세대 때 기계어, 어셈블리어 기억나시죠?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게 기계어거든요. 연과 1로 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세대 때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해요. 어셈블리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배우지만, 1대1로 기호화한 언어가 어셈블러거든요. 어셈블리어 언어, 그걸 번역해 주는 게 어셈블러예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인터프리터는 통역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통역관. 컴파일러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통역과 번역은 차이가 있죠. 그것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어셈블러 얘네들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언어 번역기 이렇게도 불러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운영 취재의 종류는 이미 다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도 이제 다음 포인트에서 배우는데, 유틸리티가 무슨 뜻이냐면, 유용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관리해 준다거나, 또는 시스템 관리 이런 프로그램들. 근데 파일 탐색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유틸리티 프로그램 안 쓴다라는 거죠. 예전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파일 관리들이 현찬일 때는, 시원찮을 때는 이런 유틸리티가 많았었어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이제는 app 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제는 윈도우 환경에서도 앱이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너무 길고, 스펠링도 어렵고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응용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작성하는 거, 스프레드 시트, 엑셀 기억나시죠? 전자 계산장.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그래픽 소프트웨어, 포토샵, 설계 소프트웨어, 캐드, 오토캐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워드 프로세서, 한글, MS, 워드 같은 게 있고,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경우는 엑셀, 로터스라는 건 이제 안 쓰이죠. 옛날에 썼던 거고, 한셀은 이제 쓰이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엑세스, 디베이스도 안 쓰이는 거고, 오라클도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위반한 거죠. 그 다음 프리댄서, 프리댄스, 그 다음에 프레이즈, 그 다음에 한쇼도 지원되요. 이제 한쇼. 그 다음 그래픽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포토샵, 그 다음 페인팅 프로그램, 드로잉 프로그램 이런 것들, 포토샵은 아직도 건재하죠. 그 다음 전자출판, DTP라고 그러는데요. 데스크탑 파블리싱이라 그래요. 데스크탑 파블리싱, 페이지메이커, 컵 익스프레스, 벤츄라, 벤츄라 파블리셔, 그 다음 문방사오, 요즘은 인디자인 이런 것들 많이 사용되죠. 요즘은 인디자인 흐름이죠. 그 다음 통계 프로그램, SAS, 그 다음에 SPSS,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죠. 아이비움에서 나온 SPSS, 그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 CAD, 컴퓨터 ADD, 또는 Assisted Design, 또는 Drafting, CAD, AutoCAD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시험 문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저작권에 따른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거두절매하고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정식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얘는요. 공개, 프리, 공짜, 돈 안 내고 쓰는 거. 그래서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 소프트웨어. 그런데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데 협회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할 거냐, 공개 소프트웨어로 할 거냐 막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무료거든요. 소스를 오픈하느냐. 오픈소스. 아니다 그냥 공개로 하자. 오픈소스 그러면 소스까지 공개해야 되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좌우지간 아무튼 무료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우리 저희 교재 오른쪽 2단 쪽에 오픈소스 프로그램 해드렸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하고 거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소스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거. 오픈소스. 그 다음에 쉐어웨어.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쉐어는 나누다라는 뜻이죠.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목적은요. 정식 프로그램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기간이라든가 제한을 두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 쉐어웨어. 그 다음에 애드웨어. 애드가 애드가 AD가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럼 광고라는 뜻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애드 그러는 거예요. AD 자체도 광고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광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쓰는 거. 애드웨어. 그 다음에 데모 버전.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거죠. 얘도 있네요. 얘는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얘는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여기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 유도는 쉐어고요. 쉐어. 쉐어. 홍보는 데모 버전이에요. 차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쉐어 문제에서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 딱 거기까지만 읽고. 유도면은 쉐어고. 홍보면 데몬데.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홍보를 위해서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거. 데모 버전. 데몬스트레이션. 쉐어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을 한번 시도하다 라는 거죠. 한번 써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체험판 소프트웨어. 트라이얼. 그 다음에 알파 버전이 있고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알파는 첫 번째의, 베타는 두 번째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알파고, 알파고 아시잖아요. 고는 바둑이고.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래서 알파, 고, 고는 바닥. 바둑, 첫 번째 알파, 알파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버전. 알파 버전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의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알파 버전이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봤잖아. 괜찮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판매해야 되니까 외부 사람들,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 한번 테스트 맡겨보자. 괜찮으면 이제 완전 판매 들어가는 거다. 그거야. 정식 프로그램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할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거. 됐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알파 버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가지고 미리 한번 써보게 하고. 괜찮다. 그러면 시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알파, 베타 조심하시고. 다음 패치. 패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옷 같은 거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덧대는 천 있잖아요. 그게 패치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물론 일부러 청바지 찢어서도 입지만 그렇게도 나오죠? 일부러 안 찢더라도. 그겁니다. 패치. 그러니까 잘못된 거. 오류 수정. 기능 보강. 그런 거예요. 업데이트도 패치해요. 최근에 시험 먼저 나온 게 그 개념이 나왔어요. 업데이트 프로그램도 패치 개념이에요. 이미 제작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또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그걸 갖다가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들 프로그램. 번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껴서 주는 거예요. 묶어서.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CD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왕창 줬다고요.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보통 그렇게 하고 다운받은 식으로 다 하죠. 번들 프로그램. 끼워서 주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소프트웨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서.